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일반장애에 대한 장애보상금과 전상, 특수직 공무상에 대한 장애보상금을 구분했다는 겁니다. 보상금 액수도 현실화했는데 올해 기준으로 병사의 일반장애 장애보상금은 최소 577만원에서 최대 1732만원 수준이었지만 이번에 제정한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르면 최소 1590만원에서 최대 477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간부와 병이 적과의 교전 등으로 부상을 입은 전상의 경우에는 일반장애 장애보상금의 2.5배를 접적지역수색정찰이나 대테러 임무수행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부상을 입은 특수직 공무상의 경우에는 일반장애 장애보상금의 1.88배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사망보상금도 공무원재해보상법과 일치시켜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맞췄습니다. 전사는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57.7배에서 60배로 특수직무순직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4.2배에서 45배로 인상했고 일반순직의 경우에도 기존 23.4배에서 24배로 소폭 조정했습니다. 근무 연수에 따라 달리 지급하던 하사 이상 군인에 대한 순직유족연금도 근무기관과 관계없이 43%로 일어나 있고 유족 1명당 지급률 5%씩 최대 20%까지 가산하는 유족 가산제도를 신설해 유족 생계지원의 성격을 강화했습니다. 군인재해보상법이 군인연금법에서 분리된 데 따라 군인연금법도 대폭 개정해 10일 공포했습니다. 개정안 군인연금법에서는 군인과 이혼한 배우자에게 재직 중 실질적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액을 각 50%씩 동일하게 지급하는 분할연금제도를 신설했습니다. 또 공무원연금 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 선출직 공무원에 임용되거나 국가기관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퇴역연금 전액을 지급 정지하도록 그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번에 공포한 군인재해보상법과 군인연금법 전부 개정 법률은 6개월 뒤인 내년 6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